Hello everyone! Welcome to the Art English University. 유튜브에 구독, 네이버 블로그의 하트 모양 많이 눌러주세요. 당신은 영어미술 지도자로 꿈을 키우기 위해 어디서부터 출발하셨습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울산에서 왔습니다. 저는 현재도 영어랑 미술을 결합한 티칭을 진행하고 있는 중이었는데도 그냥 개인으로 하는 수업보다는 여기 아트키도라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체계적인 커리큘럼을 기반으로 한 교재로 수업을 했을 때 학부모님들도 더 신뢰를 갖고 수업을 찾아주시는 것 같고 제 수업 티칭 스케일보다는 이 프로그램 자체에서 제공하는 체계적인 교육과정에 더 많은 관심도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되게 반응이 좋았던 것 같아서 이 교재만을 가지고도 충분히 좋은 수업을 잘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앞서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뜻은 본인이 개인적으로 커리큘럼을 만들었을 때와 저희와 같이 체계적인 커리큘럼이 개발된 교육과정으로 아이들을 지도했을 때 어머님들이 선택과 등록의 확률이 확연하게 달라졌다. 또한 교육의 만족도도 달라졌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저희 영어미술교재 아트플레이그라운드는 총 18권으로 되어 있고 한 권당 총 18단원이기 때문에 방대한 커리큘럼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진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커리큘럼은 미국 미술교육학교와 미국 뉴욕에서 전시 발표한 바가 있고 미국 시카고 미대 총장이신 토니 준수 총장님이 추천사를 보내주신 바 있습니다. 이 커리큘럼을 이용하여 영어미술을 지도하는 대한민국의 교육기관은 아트키도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최초 영어미술 영어미술 지도자 과정을 창시한 김희영 교수와 함께 영어미술의 중착력에 도달하시기 바랍니다. Thank you for watching this video clip. See you next time. Bye bye.